대구시는 국내 최초로 국가산업단지 공장 설계 단계에서부터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마이크로그리드는 기존의 광역적 전력 시스템으로부터 독립된 태양광,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융합한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으로 사업자로는 SK텔레콤이 선정됐으며 SK텔레콤과 대구시는 2018년까지 490억 원을 투자해 국가산단 내 135개 입주업체에 마이크로그리드 공장 건설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합니다. 시는 에너지 수요가 가장 큰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장 설계 단계에서부터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을 반영해 입주기업들의 최대 수요 전력을 낮추고 전력 부하 변동을 관리할 수 있어 전력 요금 인하와 생산 원가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.